파워포인트에서 작성한 문서나 웹에서 다운받은 문서를 별도로 저장할 때는 반드시 문서 내에 사용했던 글꼴을 포함해서 저장해야 하는데요. 다른 컴퓨터나 기기에서 문서를 열어볼 때 사용했던 폰트가 깨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글꼴 포함 저장 방법과 오류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했을 때 기본으로 제공하는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웹에서 폰트를 다운받고 설치하거나 윈도우 폰트 폴더에 트루타입 폰트를 넣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에 문서를 저장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했던 폰트를 포함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누르고 목록에서 옵션 메뉴를 눌러줍니다. 파워포인트 옵션 창이 뜨면 좌측 메뉴 목록에서 저장 항목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파일의 글꼴 포함 두가지 중에서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는데요. 프리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 포함 항목은 저장할 때 읽기 전용으로 저장됩니다. 수정이나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이나 출력용으로 사용할 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모든 문자 포함 항목은 수정과 편집이 가능하지만 저장한 다음에 문서 용량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사용처에 맞게 두가지 중에서 선택한 다음 문서를 저장하면 다른 컴퓨터나 기기에서 열었을 때 사용했던 폰트가 깨지지 않게 됩니다. 가끔씩이지만 글꼴을 포함해서 저장을 했는데도 오류가 발생해서 폰트가 깨져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문서에 사용했던 글꼴을 usb에 담거나 아니면 웹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 폰트를 업로드한 다음에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은근 귀찮죠. 글꼴을 포함해서 문서를 수정이나 편집을 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텐데요. 이럴 때는 저장 메뉴 파일 형식 목록에서 pdf 확장자를 선택한 다음 별도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pdf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저장되니까 오류가 발생할 때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워포인트 글꼴 포함 저장 및 오류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